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 저의 가장 중요한 워크북 중에 하나인 바로 관리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관리력을 가지고요. 제 강의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은지 활용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의 전체에 있는 선생님의 관리력을요. 하나하나 이와 같은 영상으로 선생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관리력의 전체 선생님의 관리력은 이렇게 짜라란 1년 동안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개념 완성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는 관리력 개념 기출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관리력은 바로 킬러세븐 책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킬러 그리고 심화입니다. 이제 드디어 기출을 넘겨서 응용되어 있는 문제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만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AT라고 하는 문제풀이 고난이도 문제풀이와 함께하고 있는 EBS를 총정리한 EBS 스토리라고 하는 관리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관리력 모의고사까지 저의 관리력 시리즈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시기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리력은요. 개념 기출과 함께 함께하는 바로 이 관리력입니다. 개념 기출의 관리력은 선생님의 개념 완성 책 안에 개념 완성 패키지 안에 함께 들어있는 워크북이에요. 선생님이 관리력을 맨 처음에 시도하게 됐던 이유는요. 현장에서 공부할 때 매주마다 일주일씩 일주일씩 선생님의 공부 수업을 듣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제 수업을 반복하고 연습하는 그런 워크북이나 좋은 학습지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하던 찰나에 원래라면 매주마다 나갔던 워크북이었는데요. 이게 나날이 현장에서도 인기를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로도 옮겨져 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강의로 특히나 개념 완성부터 아이들 중에 요즘에는 참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걸 너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여기 관리력 안에는 주차별 과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력 책을 우리 한번 같이 펼쳐보도록 할까요? 자 관리력 책 아래는요. 위크 1 즉 1주차부터 시작을 해서 한 장 더 넘겨보면 우리 개념을 공부하는 즉 개념 안에 들어있는 OX 선생님이랑 같이 1주차 공부는 1단원을 공부하기 마련이에요. 1단원과 딱 맞아 떨어지는 OX 문제가 이렇게 50문항 실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곧장 이어서 1단원의 문제를 바로 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바로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생명과학은 개정된 교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개념도 기출 문제도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고 교과서에 빠진 기출 문제도 있겠죠. 선생님이 그걸 선별적으로 골라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력 책 아래는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는 생각을 해보시면 기출 문제만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개정되다 보니까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문제들처럼 개정된 교과에 처음 등장한 단원이나 주제가 있으면 우리 자체 제작된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내용들까지 꼭 기출 문제만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 실전 문제도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1주차가 끝나면 2주차도요. 똑같이 그 단원 공부한 것만큼 OX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뒤로 기출 문제와 자체 제작 문제가 함께 실려져 있는 채로 3주차 또 역시 그리고 4주차, 5주차,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에 이르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의고사까지 있겠죠. 자 이렇게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관리력 말고 모의고사 선생님이 이벤트로 주는 것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념과 함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12주차의 계획을 딱 세워서 자 그 주차별로 공부를 딱딱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책을 바로 관리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관리력 하나로 그렇다면 개념과 개념에 딱 맞춰진 기출 문제는 다 풀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뒤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킬러세븐 책과 함께 진행되는 킬러세븐의 관리력입니다. 실제 선생님의 수능 적중팀 선생님이 지금 조금만 넘어가면 수능 문제의 적중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이 안에 보게 되면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수능 적중을 시켰던 그 적중팀이 자체 제작을 한 문제가 이 킬러세븐 그리고 킬러세븐의 관리력 안에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다 풀었다라고 하는 전제화로 기출문제랑 잠깐 조금 정도 변형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아예 색다르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킬러세븐의 관리력 킬러심화 관리력입니다. 이 관리력안 역시나 선생님의 모든 주차별의 관리력은요. 일단 많은 학생들이 개백을 세워서 공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맞춰서 주차별로 초반에 공부에는 선생님 킬러세븐은 1주차인 경우라면 흥분의 전도, 2주차는 근육문제 이렇게 매주차별로 단원, 즉 아주 어려워하는 이와 같은 킬러 주제를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흥분의 전도만 공부한다고 해서 흥분의 전도의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개념의 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OX 문제 안에는 1단원부터 마지막 5단원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X 문제를 풀다가 나는 흥분의 전도로 공부하고 있지만 호르몬 파트의 문제를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방어 파트의 문제를 OX 풀다가 틀리면 아 내가 이 부분의 개념을 조금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OX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뒤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자체 제작 문제인 여기 남아있는 문항들이 소개되어져 있고요. 2주차는 근육문제입니다. 역시나 OX 문제인 경우에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 자체 변형되어 있는 제작되어 있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서 3주, 4주, 5주, 6주까지 이렇게 주차별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책이 관리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관리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생님 수업과 함께 매주마다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구나. 1번 맞아요. 또 두 번째 OX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개념, 겨울에 배웠던 개념을 매 순간마다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OX가 있구나.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나 기출에서부터 조금 난이도 있는 심화된 변형된 문제들을 만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상반기에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반기에 공부로 딱 넘어가는 순간은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을 지나면서 수능특강 문제집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6월 평가원까지 우리는 시험을 치룬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6월 평가원 살짝 지나게 되면 수능완성체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수능완성체까지가 이렇게까지 다 등장해 있는 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 우리 SAT 소위 말하는 문제풀이 교재라고 하는 여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수능을 위한 준비가 총 4가지 중에 수능특강,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수능완성이라고 하는 마지막 9월 평가원을 남겨두고 많은 이와 같은 정보가 공개된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적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연구하고 올해 나올 패턴에 여러분들을 점점 많이 숙달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EBS 스토리 관리력입니다. 이 아래는 올해 주된 가장 중요했던 EBS 문제뿐만 아니라 누차 아주 이때까지 있었던 많은 EBS에서 문제가 발전되어 오면서 특히나 올해 유독 더 강조되어 있다 보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항들이 실려져 있는 적중을 향한 문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작년에 SAT라고 하는 교재 속에 들어있던 문제와 작년, 아니 2020학년이죠. 자, 2020학년도의 9월 평가 문제입니다. 문제의 형식이 아주 유사한 거 느껴지시죠? 이 안에서도 비분리되어 있는 것까지 그리고 라지 A와 스몰 B는 연관되어 있다. 비분리를 맞추는 비분리 1회 일어났다. 그리고 보기 니은에 A와 스몰 D는 연관되어 있다. 보기 내용까지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답률은 56%였고요. 자, 21학년도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21학년도 문제에서는요. 이 부분이 저의 관리력입니다. 이 스토리 관리력의 98페이지 15번 문제. 1, 2는 남자의 정자. 3, 4는 난자가 되겠고 마지막 5번이 딸이에요.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핵형은 정상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9월 평가원의 정답률이 28%였던 이 문제를, 이 문항을 봤더니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그리고 비분리와 핵형 모두 정상까지 문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즘의 패턴이 그대로 같이 실려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EBS 스토리라고 하는 이 책의 특징을 여러분들, 이 관리력은요. 그냥 간단한 워크북 수준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 올해 등장할 문제는 이런 문제 유형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적절한 난이도, 아주 고난이도 말고 적절한 난이도로 많이 훈련시키는 문제의 양이 많은 책이 바로 EBS에 있었던 스토리 관리력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난이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문제 SAT라고 하는 책으로 뺐지만 이 스토리라고 하는 이 관리력 안에는 지금 현재 공부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EBS들 이렇게 확인시켰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의 관리력의 모습을 확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리력이 바로 EBS 스토리라고 하는 관리력인데요. 2016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1학년도 총 6개년의 EBS를 분석한 책이고요. EBS는 곧 수능의 예고편이다 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는 첫 페이지에 있는 EBS 중요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 빼고 이 네 문제씩 빼고는 모두 다 자체 제작 문제예요. 역시나 선생님의 모든 관리력은 위크로 따져들어가죠. 그러면 이 안에 문제를 보시니까 여기 EBS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해서 비슷한 문제의 EBS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몇 년치의 EBS를 구해다가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시각으로 바라보는 나는 EBS 문제, 몇 년 동안 문제 중에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을 확인했고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이 EBS의 중요성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떤 문제까지 왔는지 올해의 EBS 문제들까지 실려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을 다 푼 친구들도 내가 다 풀었지만 올해 중요했던 EBS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셈이고 또 두 번째는 나는 올해의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을 제대로 다 보지 못했던 아이들도 EBS 관리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중요했던 EBS 문제를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항상 OX 문제가 들어있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자 위크2에도 3에도 이와 같이 문제 안에 EBS 중요성 뿐만 아니라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모든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마치 예비 쌤이 모의고사를 치르든 이렇게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안에는요. 모의고사의 문제 배열과 동일해요. 1단원에는 몇 문제, 2단원 몇 문제, 유전의 6문제, 그 다음에 3단원 여기 나와 있는 항상성 문제에는 8문제, 마치 1번부터 20번까지 쌤이 모의고사를 책으로 만들어낸 것과도 같은 형태로 선생님 문제를 다 이 안에 수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부터 만나는 이와 같은 관리력에서는요. 여러분들은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주 모든 단원을 골고루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BS 관리력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저의 관리력 모의고사이거든요. 저는 제 애들을 잘 챙기는 선생님입니다. 저의 열공이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특히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특히 인터넷 강의로 저에게 뿜뿜해주는 걸 많이 제가 확인받을, 확인받는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강한 게시판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얘기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수강생 강좌평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많은 쏟아지는 애정을 뿜뿜해주는, 뿜뿜 알려주는 친구들, 인스타 DM으로 알려주는 친구들 등등 이렇게 많은 루트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무언가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선생님이 챙겨주면 좋을까? 첫 번째, 저는 관리력 모의고사라고 해서 아주 질 좋은 모의고사를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아이들 손에 쥐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관리력 모의고사는 작년에도 관리력 모의고사에서 배포했습니다. 이 관리력 모의고사에는요. 총 5회분의 관리력 모의고사가 들어있는데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 2회분,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3회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받아서 3월 학평 대비용으로 한 2회 정도 풀어내시고요. 6월 평가원 측 다다랐을 때쯤 여러분들이 완성도에 따라서 미리 6월 평가 대비 모의고사 3회분을 다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풀어본다던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5회분의 관리력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선생님 수강 들었던 아이들에게 많은 이벤트를 해요. 특히 선생님 바로 곧장 1월 달에도 선생님 강좌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1월 달에도 이벤트를 하고 2월에도 이벤트를 하고 제가 작년에는 1월과 2월에만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아이들 중에 늦게 합류한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3월에 이걸 놓쳤다고 그래서 3월에도 이벤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더 활용도 높게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관리력이 바로 저의 관리력 모의고사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많은 관리력으로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적, 생명과학 성적은 만점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 저의 관리력과 함께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장하는 여러분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